게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다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미들 많이 추우셨죠 추워지는 것이 보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1도씩 따박따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더위에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고 추위도 한풀 확 꺾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을 보거나 또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더라도 말이죠 신앙도 이렇게 이렇게 어느 날 눈금 한 만큼 성장하고 눈금 한 만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 성도미들 이렇게 가재나 개나 새우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지요 이놈들은 이렇게 잘 자라다가 등 껍데기가 딱딱해질 때까지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껍데기를 싹 벗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에 확 자라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랄 때마다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 갑자기 툭 자라게 되고 툭 자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추워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추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 갑자기 영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인생적으로도 이렇게 철들면서 확 깊어지거나 확 성장이 됐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저 평탄하게 편안하게 혹은 평안하게 있었을 때는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제 이렇게 인생이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말로 위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때 확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그만 아기가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청구하는 걸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이 아홉 살짜리 애예요 엄마한테 와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가 바쁜 중에 엄마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녁 식탁 차리는데 죄송합니다 식탁 차리는데 엄마를 도와준 거 천 원 엄마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동생 꼬맹이 동생 돌봐주는 거 힘 많이 들었어요 2천 원 아빠 구두 네 켤레를 한꺼번에 씻었는데 4천 원 엄마가 빨래 널 때 같이 널어준 거 1,500 원 휴장 봐올 때 장바구니를 들었는데 좀 팔목이 아팠어요 1,500 원 김장하실 때 배출 다듬는데 같이 도와드린 거 2천 원 청소기를 매일매일 돌렸는데 이건 좀 힘들었으니까 3천 원 전부 다 합쳐가지고 1만 5천 원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를 열 달 동안 뱃속에 담아둘 때 많이 힘들었는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거리고 할 때 세수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앵앵 울 때 젖먹이던 거 모든 것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홍역을 앓을 때 네가 옛날에 홍역 앓을 때 기억나지 홍역 앓을 때 밤새도록 그거 다 씻겨주고 또 이렇게 열내리게 해주고 잠 못 자고 기대준 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일곱, 아홉 살이죠 아홉 살 때까지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네가 좋아하는 이 캐릭터 옷 사준 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더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초등학교 보내주고 또 놀이공원도 때때로 같이 가준 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무료 또 읽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가 와서 발목적이 부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들 많이 생각나세요 그죠? 주님 제 옛날에 헌신 억수로 많이 했어요 예배 많이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오천 원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면 무엇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으로 말면 말씀들을 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 4대 교회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도의 모습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턱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또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생과 영생이 딱 깊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7교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엄마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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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내가 요만큼 했어요 동생 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5,000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고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4대 교회는 말이죠 이 4대 교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날 또 나눌 라우디기아 교회까지 이 교회들은요 7교회가 동시대에 지역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또 소아시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약간의 다름이 신앙의 모습을 확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대 교회 보게 되면 말이죠 4대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소아시아를 하게 되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을 리디아라고 불렀습니다 리디아 왕국이었었지요 리디아 왕국이 이렇게 헬라 제국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 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리디아 도가 됐겠지요 왕국은 이제 이렇게 큰 제국만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이 제국 이 왕국 혹은 이 도 여기에 수도가 이 사대라는 동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동네는 이 그 사대 동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는 말이죠 큰 이 강이 앞에 흐르게 되고 또 산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450m 고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천혜 군사적으로 천혜의 어떤 이렇게 좋은 조건 지리적인 요건을 맞으면서 어떤 외침과 어려움들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강길이 있고 또 산길이 있으면서 이 앞에 중요한 도로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지중해로 나가는 내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무용로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으로 보더라도 빠지는 구석이 없는 데에요 여기 이제 옷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흰옷 입고 옷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직조 공장과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앞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게 염료 옷을 만드는 염료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이 상업까지도 크게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더라도 빠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보더라도 빠지는 데가 없는 거죠 있을 만큼 다 있는 것이에요 건물들 잘 지어놨고요 말이죠 또 곳곳에 이렇게 교육관들 많이 있고요 또 수양관도 많이 있고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명성이 있다 어떤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괜찮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은 이름이 있고 괜찮아 살만해 평안해 편안하다 외침도 그다지 없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동네가 사대 도시였고 사대 도시 안에 있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다른 일곱 교회 하신 말씀보다 더 아주 혹독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항상 나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오는 예수님의 직접화법 빨간 글씨로 나와있는 그 모든 말씀을 끌어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 별이라고 했을 때는 일곱 별 했을 때 이렇게 1장에 보시게 되면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일곱 교회에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별 했을 때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사자들에게 말씀들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4장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땅의 것을 잠깐 보도록 하시지요 여기 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하게 되면 어디에 생각나십니까 성전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또 성전 혹은 성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막 앞에 일곱 등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 등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또 일곱이라고 했을까요 일곱 등불은 당연히 금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가지가 일곱 개 돼 있는 등불 기억나시죠 여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여기 이제 등대는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일곱이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삼위 하나님 말하는데 성령이 일곱 영이라니 일곱이라는 숫자에 잡히지 말아주실 부탁드립니다 일곱이라는 것은요 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곱은 말이죠 이렇게 일곱 일곱 히브리 사람들은 일에 대한 의미 이에 대한 의미 삼에 대한 의미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에 대한 의미는요 완전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숫자가 있거든요 일 혹은 삼 혹은 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삼은 보통 이제 삼위 하나님 셋 이런 완전 숫자예요 사는 보겠습니까 동서남북 또 이제 추나추동 사보금서 네 가지 생물들 성교에 나와있는 에스겔서나 괴수에 나와있는 네 생물들 사 보겠습니까 또 네 가지 바세비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세상의 이 전체 세상의 숫자 3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3 더하기 4는 예 7입니다 이 7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하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숫자 7 완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7하게 되면 1 2 3 4 5 6 7 일곱 숫자적인 것보다는 완전 성교에는 일곱 이 괴수록에 특별히 7자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곱 등 일곱 별 일곱 별 일곱 뿔 일곱 눈 일곱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완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일곱 등 일곱 영 했을 때 이것은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명과 하나님의 일곱 별 별을 가지시니 했을 때는 성령과 또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교회 말하는 것보다 처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록 3장 1절부터 6절 보시게 되면요 사대교회 쭉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어떤 환란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전부 다 환란과 또 환란 가운데 인내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내 행위를 안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많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또 이제 이렇게 곤란한 과정 중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대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50m 고지에 있었고 강이 흐르고 또 산이 있었고 그 협곡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이서 천 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으로도 천혜의 그런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침과 어려움들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다지란 말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있었지만 그건 전체 제국들이 움직이는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까지 확 휩쓸리는 그때는 이렇게 외침이 잠깐 잠깐 있었지만 잦은 붙임은 없었던 곳이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 보기에 편안하다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평안치 않고 편안하지 않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처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환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를 알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너는 내 실상은 내가 살았다고 우기고 주장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았다 이름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교회를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실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빠진 거 없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위는요 이 행위는 그저 있는 육체로만 하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에르곤 이 말은요 이렇게 일 역사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내가 너의 일을 알고 너의 역사를 알고 내 중심을 내가 아는데 너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투쟁 어떤 싸움들 힘든 고난들 있으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대교회는 천혜적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빠지는 구석이 없으면서 큰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 모이고 수만 명 모이기도 하고 수천명 모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주일날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 생활한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생활 아니고 신앙 생활 아니고 생명과 관계된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한번 보십니다 2절 보시게 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노라 여기서 찾지 못하였다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찾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 에르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을 먼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싶어 하시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을 내 속에서 내가만 먼저 찾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 발각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제목이 뭐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써놔야 되거든요 내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나눌 것은 뭐냐면 이 온전한 것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냐 하면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말이죠 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고 또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없이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받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분께서 물어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종교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춤받아 그 말씀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 사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몇 명이란 것은요 여기 몇 명 우리는 명으로 나와있지만 헬라 원본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의 이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요 몇 명 이렇게 아 우리 안에 한 명 두 명 세 명 열두 명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열두 명의 이름 오노마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몇 사람 그 이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사람 몇 명의 그 이름들을 내가 아는데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린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렇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아왔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다 장성했지만 조금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학교에서 아마 초등학교에 살 때인데요 조사를 하는 거죠 아빠 우리 그 우리 집에 가정의 가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 가운이 없었습니다 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없다 하면 우리 집이 뼈대 없는 집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빠 우리 집 가운이 뭐야 가운을 적어놓은 게 있었는가 봐요 숙제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막 굴리면서 우리 집 가운은 뭐냐면 없어서요 우리 집 가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 중인 게 10편 116편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살리로다 그게 갑자기 우리 집 가운이 뭐냐면 막 굴리다가 하나님 앞에서야 이렇게 했던 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들은 우리 집 가운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코람떼오 우리 이제 그 시베이 가게 되면 그 찬양팀의 이름이 코람떼오입니다 코람떼오 코람떼오가 뭐냐면 코람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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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코람떼오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아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가운을 컨닝한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코람떼오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사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순간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여러 모양의 부를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뭘 보더라도 편안함이 없고 넉넉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도 그저 편안합니다 하나님 쉬세요 이러한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대 이 속에는 회복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돌이키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도족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떼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조그만 아기가 저는요 이렇게 조그만 아기들 보면서 제 모습을 바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애들은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이쁘거든요 청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그 아이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너무 더러운 또 혹은 어떤 매너리즘의 그저 습관처럼 살아온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목사 또 나이는 많은 장성한 장년이지만 그러나 순수함은 없고 간결함이 빠지고 그저 습관처럼 나고는 있지만 모든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는가 어떤 조그만 애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가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화납니다 신경질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일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에 제가 작은 제가 작은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1번이 제일 작고 2번이 그 다음 작고 3번이 그 다음 작은 거죠 제 앞에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번이었거든요 조그만 사람 중에 이렇게 이인재는 저 앞에 조그만 애기 때문에 저는 싸우더만 저는 지지는 않았어요 막 두들겨 맞으면 제가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인재 얘 어디 갔어요 우리 애 보세요 부어있는 제가 물어가지고요 싸우다가 안 되면 무는 거죠 제가 불러가지고 조그만 하면 너 싸우다 안 되면 물어라 이 말을 시키려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큰 애예요 초등학생인데 컸어요 보통 애보다 머리 하나 클 만큼 등치가 컸습니다 얘는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물은 거죠 항상 물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랬니 이제 싸울 때 친구들이 싸움을 잘하대 했더니 걔가 기가 막히 말한 거예요 자기가 딱 봐도 넉넉히 이길만한 애인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패면은 근데 자기가 두들겨 패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두들겨 맞더라도 내가 때리면 오지게 아플 텐데 걔가 때리면 덜 아프기 때문에 지는 맞는다 애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목사해라 그런 말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애들은 말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예배당에만 들어와서가 아니라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눈이 많이 어두우시고 또 이제 힘이 없으셔서 움직이기 많이 어려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운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서 잘 말씀도 못 보고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이 툭 떨어져요 이렇게 손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부턱 드는 생각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조그만 꼬마 애기가 주님께 오병이어 이렇게 드린 장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애기가 드린 오병이어는요 엄청난 것이 아니었죠 그죠 조그만 애기 도실하게 불과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 온전한 신앙을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한 행위 이 말은요 믿음과 신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조그만 애기가 두들겨 맞을 때 얘가 때리는 것보다 내가 때리면 더 아플 것 같고 내가 맞는 것이 내가 때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과 똑같이 조그만 거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또 힘들어하는 어떤 분을 향해서 기도를 또 주 앞에 드릴 수 있다 한다면 또 문자를 한 번 날리더라도 전화를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얼굴이 화나지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제 손에는 오병이여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대교회는요 그들이 편안하게 평안하게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신앙인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살았다는 그 이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라 한다 한다면 편안 평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요구해서 요구해서 만오천 원 주세요 요 모습은 종교인 같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내가 아플 때 밤재도록 또 병관하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료 그걸 들으면서 엄마 발목 붙으며 엄마 사랑해요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림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떤 걸 주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기뻐할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나 영혼 내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